자 그리고 이제 유승민 얘기가 나오는데 유승민에 대해서 그래도 신동화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재밌는 얘긴 나와요. 내가 유승민이면 절대 보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자 복지에선 내가 가장 진보죠. 그래 유승민이 너 사회주의 수준의 경제를 많이 얘기했지.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아 유승민이는. 그리고 이 유승민이 지휘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. 웬만한 홍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휘층을 조사하니까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가 나오는데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이에요. 자 그래서 내가 유승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. 민주당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? 신당창당 해봐야 보수에서 안 찍어주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유승민은 민주당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. 나는 뭐 이념적 생각으로 볼 때 유승민이 민주당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. 다만 보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매긴 사람이 그렇게 활로가 없다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래도 유승민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가면 되겠다. 가서 거기서 대권주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자기 역량이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. 다만 유승민은 지금 억울한 건 뭐냐. 배신자. 탄핵의 주범.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. 내가 내 입으로 유승민을 배신자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왜? 유승민은 좌파야. 좌파. 좌파니까 박근혜 정부의 노선하고 안 맞아. 그게 갈라슨 거야. 배신은 뭐냐. 노선이 똑같아. 똑같은데 해먹으려고 뒤서 칼에 꽂았어. 그건 배신이야. 예를 들면 김무성. 김무성은 배신이야. 그런데 유승민은 노선이 좌파야. 박근혜하고 결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결별했기 때문에 그거는 박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유승민을 정말 안 좋아하지만 총선 때 이한구하고 최경환이하고 대구를 설치면서 유승민을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박근혜를 엄청 깠어요. 이미 유승민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선이 안 맞았어. 그러면 그 당시 김무성이를 보내든지 아니면 이한구를 보내든지 유승민한테 얘기해서 너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그 당시 새누리당과 노선이 안 맞으니까 나가라. 민주당에 가든지 아니면 무소속 가든지. 정정당당하고 노선 경쟁하자.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 어떻게 했습니까? 그냥 공중에 매달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승민 너 니가 알아서 나가 그냥. 그냥 방치해버렸어.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나가라는 말도 똑바로 못했어. 왜 유승민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배신자 처단한다가 조폭이냐고. 내가 그랬지만 유승민은 배신자가 아니라니까 이념이 다른 거야 유승민은. 그냥 이념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배신자라고 협박하고 당 지도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천위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나갈테면 나가 이래 던져놓으니까 이게 무슨 정치냐 양아치들 조폭이지 그 꼴 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유승민에 대해서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도망가면서 판 깨진 거 아니에요. 난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 책임 없나?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엄청 비판을 했어. 이거 잘못 처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이거. 큰일 난다 탈핵 당한다. 탈핵 당했잖아요.